마음속 깊은 내면의 외로움과 공허함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. 오늘은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제 군생활을 좀 빡세게 했어요. 원래 이제 제가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왜냐하면 컴퓨터를 전공했기 때문에 병역특례라던가 대학원을 가거나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장교로 지원을 해서 군생활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뽑으라고 한다 그러면 장교가 되고 나서 지리산에 들어가서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. 일주일 동안 그 지리산 속을 밤새도록 매일 걸으면서 가장 사람이 무섭다고 하는 11미터에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입수 같은 것도 하고 정말 힘든 훈련을 받았었는데 그게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들었던 기억은 제가 또 그 부대 배치가 최전방 철책선으로 갔어요. 그래서 핸드폰도 안 터지는 진짜 그 산 속에 들어갔을 멧돼지들이 있는 곳에서 제 부하들하고 같이 거기서 밥해 먹으면서 여러분들 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그런 거지 뉴스에서만 여러분들은 봤을 것 같아. 최전방에 보면 철책이 있어서 거기 맨날 밤새도록 걸어다니고 거기서 1년 동안 생활을 하고 북한이 보이는 그런 곳에서도 근무를 하고 그랬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뒤로는 육체적인 힘든 어떤 정신적인 힘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내성이 좀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? 괜찮은 것 같아. 제가 이제 요즘 또 되게 빡빡하게 일정을 짜가지고 촬영도 많이 하고 또 Q&A 같은 것도 제가 답변을 다 달아주다 보니까 막 새벽까지 잠 못 자고 일하고 또 교제 만들고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. 사실은. 그렇지만은 이제 잘 버텨내죠. 근데 이제 저 또한 굉장히 그 힘든 순간들이 오거든요.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마음속 깊은 내면의 외로움과 공허함이라는 거죠. 근데 이 키워드는 사실 제가 생각을 떠올린 게 아니라 제가 요새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저한테 긴 상담 글을 보내줬는데 거기 나와 있는 딱 그 단어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길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상담 내용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 당연히 아니지만은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저한테 좀 울림이 있었다고 해야 될까?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그런 상태일 것 같은 거죠. 근데 그거는 저처럼 뭐 힘든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다? 혹은 나이가 많다?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참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. 제가 언제 그랬냐면 일본으로 무작정 이제 갔다고 했잖아요. 300만 원 들고 딱 일본에 가서 그 첫 해 1년 동안이 정말 그랬습니다. 신체적으로는 다 감당할 수 있고 뭐 정신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고 일본어도 금방 배워서 또 일본어 잘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적응도 해나가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 그 외로움과 공허함 그런 게 있었고 또 이제 강사를 시작하고 나서 또 어떤 뜻을 품고 제가 강사를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아 그래 열심히 해야지 해서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또 코로나가 팍 터지더라고요. 근데 그 코로나 터진 시기가 진짜 공교롭게도 언제였냐면은 제가 처음으로 대형 강의가 딱 마감이 됐던 그 해가 있었습니다. 그 윈터스쿨. 원래 이제 강사를 처음 시작하면은 학생들이 이제 소수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 단과 수업을 하면서 대형 강의가 마감이 된다는 건 저한테는 되게 큰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고 또 한 단계로 성장한다는 거니까 와 이제 드디어 나도 강사로서 좀 인정을 받고 스텝업을 하나 보다 딱 그랬던 시기가 있는데 그 겨울에 코로나가 터졌어요. 그러면서 학원 여러분들도 아마 다 기억을 하시겠죠? 학원 수업을 못 하게 되고 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강사 생활을 하면서 3년 만에 술을 마셨습니다. 강사 생활을 하면서 제가 술을 안 마셨거든요. 그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연락도 끊고 진짜 강사에 집중했었으니까 근데 술을, 나 술을 마셨어요. 누구랑 마셨냐면은 그때 그 메가스터디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마셨어요. 왜냐면 수업이 없으니까 다들 코로나 때문에 학원을 못 가게 하고 그러면서 참 굉장히 그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마음속에 그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마음이 드는 이유가 제가 이 학생한테 답변을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해진 것이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을 딱 찾아왔을 때가 그때가 정말 그냥 단순하게 몸이 힘들고 정신이 힘든 것과는 또 정말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괴로움이 딱 시작되는 것 같아.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겪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. 왜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어쨌거나 뭐 내년이 되면은 그냥 학년이 하나가 올라가는 거죠. 뭐 정해져 있잖아. 그치 않아. 근데 고3이 딱 되는 순간부터는 수능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어떨지에 대한 게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. 정말 불안하죠. 그쵸? N수생들은 더 말할 것도 없겠지. 그치? 자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게 이제 공존을 하게 되냐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약간 강박처럼 오죠. 왜냐하면 목표가 있으니까 나 성공할 거야. 선생님 예전에 찍었던 그 캐스트에서도 다들 여러분들이 야망이 있으니까 야망이 없으면은 문제가 없습니다. 근데 야망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강박이 된단 말이야. 잘하고 싶고 내가 목표치를 달성을 하고 싶어요.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은 겁나는 거야. 안 되면 어떡하지? 안 될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두 개가 이렇게 딱 공존을 하게 된다? 그럼 그때부터 이 불안이 사람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진짜 미쳐버린 노릇인 거를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. 아무리 내가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불안감이라는 거는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급해지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 수험생이라 그러면은 누구나 그 마음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.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그런 감정일 것이고요.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더라도 끊임없이 그런 불안감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할 거예요.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성공에 대한 강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공존한다 그랬잖아. 그 성공이랑 실패를 결정짓는 거는 본인이에요. 본인의 생각인 거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야? 그 목표하는 바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. 그래서 딱 이제 입시가 끝났다고 가정을 해보자.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원했던 결과보다도 더 높이 가 있을 수도 있고 더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때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라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본인이다 이거지. 물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아 나는 최선을 다했지 최선을 다했고 내가 지금 이 결과에 만족해 라고 하면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. 내 목표보다도 더 올라갔지만 그때 가면 또 사람이 또 이게 화장실 갈 때 올 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어 내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나 더 가고 싶은데 라는 욕심이 생길 수도 있어? 그럼 그 달라진 기준에 의해서 나는 실패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불행해질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미치지는 못했지만 혹은 뛰어넘었지만 그래 나는 다시 도전을 하겠다. 또 힘을 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.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야. 여러분들이 지금 딱 정해놓은 그 기준치 있죠? 그 기준치를 달성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인생이 조지는 게 아니야.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성장을 할 거고요.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수능 보는 것보다는 6개월 후에 수능 보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나은 인간이고 나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.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다 저떠다 하는 거는 그 6개월 후에 미래에 자기 자신한테 맡기면 돼.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 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지. 그게 팩트야. 달라지는 게 있다 그러면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그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는 고민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. 내 경험상 그래. 여러분들 지금 이제 6월 모의평가 앞두고 있고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아. 그리고 뭐 6평 보고 나면 만족하는 성적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니? 6평에서 전과목 만점 받아가지고 그래? 오케이.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99.9%는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거거든요. 그렇지만 그 결과를 또 받아들이는 거 자기 자신이고 그 결과에서 내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아 그래 잘한 건 잘한 거다. 고생했다. 칭찬해주고 또 나머지 또 채워나가자.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일 거예요. 알겠죠? 그때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시면 된다는 거지. 지금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과 외로움 이거를 떨쳐버리긴 힘들겠지만 조금 눌러놓고 괜찮을 거야 생각하시고 미래에 나는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그 다음 스텝이 있을 거야.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.